정말 많이 우울할 때도 있고 많이 힘들어할 때도 있고 누군가 손을 잡아줬으면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태형이는 이제 너무나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친구라서 되게 어느 사람한테나 호감을 사고 그리고 뷔 같은 친구는 정말 끼가 많아요 끼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기인 것 같은 경우는 뷔 같은 경우는 너무 무대를 잘 안 하는 감정 표현이 정말 풍부해서 떼묻지 않은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을 사실 천재 같기도 해요 이게 오늘 언젠지 언젠지 때 보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